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 내버려 두겠나? 지난 10월 무렵에 청와대와 검찰이 맞붙었을 때 조국 사태가 상당히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내버려 두겠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떼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이 뜨거운 관심을 갖은 점이 바로 조국 사태가 불거져 나왔을 때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행보입니다. 이후에도 유재수 비위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건은 검찰이 청와대와 사사건건 발언을 주고받을 정도로 충돌해 왔습니다. 유재수 사건은 아주 명백한 집권 남용죄에 해당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재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은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신년사에서 헌법이란 단어를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검찰 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의 은행이나 행보를 미뤄보면 쉽게 지방선거 수사권에서 양보를 할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청와대와 집권 세력은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정통성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청와대 개입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 세력의 선택입니다. 이미 조국 사건으로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는 상호신뢰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성인들이 일단 서로가 서로를 잘못 보기 시작하면 다시 봉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사고방식은 주종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다만 국민의 눈을 고려해서 무리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남겨두는 것은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집권 세력 내부에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 등을 이어서 후속 사건들도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달리 윤 총장은 이러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댓글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 개입에 대해서 청와대는 계속해서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소통수석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만 검찰총장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미애만이 윤석열 총장을 다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렇게 문 대통령이 판단하고 전진 배치를 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3일 날 임명장을 받습니다. 추미애 임명의 의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조체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발표할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발표할 당시는 추미애 장관과 같은 그런 강경론자도 들어오면 발표될 당시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여권이 자신감을 확보한 겁니다. 추미애 임명 이후에도 집권 세력이 밀어붙일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 연말에 27일 선거법 개정안 강행, 30일 공수출법안 강행은 대단히 시사적이고 대단히 예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물러나지 않겠다 이 이야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첫째 야당은 무기력하다. 둘째 국민들은 소극적이다. 셋째 강경책이 최선이다. 이 세 가지가 딱 공감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강경책을 밀어붙인 다음에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나면 며칠 왁왁 되지만 그 다음에는 잠잠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 국민들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전체 주의자들이 그렇게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많이 읽고 배웠을 테니까 매사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은 상당한 자신감을 부여한 사건이 바로 연말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큰 힘을 다한 겁니다. 확신을 심어준 거죠. 일종의 확신이라는 세례를 베푼 겁니다. 무엇이 연말에 두 가지의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법안의 강행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낸 것이. 다음 질문은 검찰 내부의 소문입니다. 12월 31일자 조선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에 돌고 있는 흉흉한 소문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름은 기사 제목은 윤석열 제거 계획입니다. 1월 6일 날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 사건 울산 사건 등 모든 수사라인을 완전히 교체해 버릴 것이다. 윤 총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상청부뿐만 아니고 수사라인 전체를 다 무력화시켜 버릴 것이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강조하고 검찰총장을 궁극적으로 경질할 것이다. 피 안 묻히고 기분 나빠서 검찰총장의 스스로 옷을 벗도록. 그래서 1월 6일 날 인사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용이다. 제거용이다. 그런 기사가 그런 칼럼이 아마 법원 출입 기자일 겁니다. 저는 전부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1월 6일 날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겠죠. 그러나 전후 맥락이라든지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보면 주미애 장관이 임맥될 당시에는 여건이 수세였고 지금은 공세를 취할 수 있다야 절대 이 기회를 안 놓칠 겁니다. 더 이상 청와대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수사로 청와대에 도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정무적 부담이 다르더라도 국민들 반발이 있더라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이미 내렸다고 봅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 그런 강공결 사용하겠냐 국민들 눈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난 연말에 집권 여당의 한 강공책을 보시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눈치를 봐야 되거나 이게 좀 멈축거려야 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다 기정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일어난 이 처리 방식들을 굉장히 주의깊게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도 이 땅에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참 기꺼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자주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건은 너희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라. 너희들은 마음대로 광화문시에 모여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길을 가는 강공책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연말에 두 번의 국회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공책이 2020년도에 저항과 만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공책이 실주를 하는데 독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강공책이 결국은 저항과 맞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2020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멈췄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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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